꽁쥐야, 꽁쥐야, 꽁쥐야 다리 핥치지 말라고 했지? 꽁쥐야 놈새끼 너 딱 걸렸어 다리 핥치지 마 일로와, 일로와 여기 다리 핥치라고 했어, 안 했어? 어딜 도망가? 딱, 딱, 딱 걸렸어, 앉아 손 주지 말고 넌 왜 삼겼냐? 그래, 너네 둘 다 들어 너네 자꾸 다리 핥치니까 털 다 빠지고 앉아 너 일로와봐, 나랑 얘기 좀 해 너 여기 털 다 빠져, 안 빠져? 그렇게 핥으면 발사탕 하지 말라고 했지? 발이 그렇게 맛있어? 그럼 나도 한입 먹어볼게 먹어도 돼? 나도 먹는 놈 줘 나도 먹는 놈 줘 나도 먹는 놈 줘 너 지금 발사탕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발사탕을 눈앞에서 나도 그럼 네 발 먹어볼까?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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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없먹었어 먹었어, 안먹었어 발사탕이 맛있니? 니네들? 나도 한 입만 먹어보자 니네들 발 자꾸 먹는데 나도 니네 야 니네도 먹잖아 나도 먹어볼게 야 니네는 맨날 뜯어먹으면서 나는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? 그래도 할 거야. 왠 줄 알아. 니네도 내가 발 핥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핥으니까 나도 니네 발을 잡고 핥을 거야. 이게 영화BO którzy 너 지금 이 순간 그 다음 가사 몰라 그 다음 가사 전혀 몰라 다투야 니네들은 왜 발을 자꾸 핥는거야 그러면 팔에 털이 빠진다구 뭐야 뒤집어온 발 백설아 찾아라 비밀의 열쇠 여기까지 와야지 백설번 소아 찾아라 비밀의 열쇠 미로 같이 얽힌 모험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백설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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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온다 굽신 분이 내려온다 가라 백설번 백설번 가라 저 갈색을 공격해라 백설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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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